시청자분이 오늘 건물을 보내주셨는데 형이 오늘 안 나왔어 형이 오늘 안 나왔는데 형이 옷이.. 갤러리아에서 보내는 거예요? 갤러리아예요? 영어 갤러리아 그냥 갤자로 시작하는 거 같다 갤러리아 맞는데? 아니 형의 난이 랑이 거에요 영희 거는 먹는 거 아니야? 어.. 아니 옷이에요 형이 옷인데 형이 거 옷 맞추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거 형이한테 전해드릴게요 방송에부터 보여줘야 될 거 같아서 아.. 맞을까? 아니 여성스럽고 예쁜데 형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영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라운드가 파인 거 좋아해 그래도 나처럼 이거 사이즈가 맞을까? 이렇게 큰데? 이거 두려 봐봐 허리가 40% 되겠는데? 여성스럽고 예쁘네 예쁘다 어 얘도 예쁘네 이거 예쁘다 이건 약간 귀티나네 아니 이거 카메라보다 실물도 예쁘네 큰 옷 전문적인가 보다 이거 복도 많아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 영희가 참 이런 컬러를 좋아하거든 약간 인디핑크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영희한테 안 맞을 거 같은데? 이거 작은 옷이? 몸도 안 가려지는 옷이 들어간다고? 이거 신출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? 신출성 있네요 송이한테 잘 전해줄게요 송이 복도 많다 언니들이 또 이렇게 해갖고 선물도 해주시고 먹어라 먹어라 임산북 복 같아요 뭔가 섹시해서 옷이 커서 그래 아 오버사이즈니까 임산북 옷이 원래 큰 옷들이 다 그래 보여요 인연은 옷이 작아 뭔가 작은데 신출성 있으니까 뭐 배 뽀로 튀어나오면 되지 뭐 안 될 거 같은데 아무리 늘어나도 대단체로 이만큼 상상 안 했어 왜 그래? 너무 가게 가서 평가했어요 어디 형이 몸뚱하게 이렇게 작게 봤어요? 그건 맞는 말인데 아니 임하이는 돼야 되는데 맞아 너 한 입어봐 이거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입어봐 지금 벗어야 되는데 저도 입고 오면 됐죠 지금 이 옷이 되게 얇은 옷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입어볼게요 해보 안 했어요 기분 나빠서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뭔 기분 나빠해 근데 언니들도 약간 민감하시잖아요 뭐라 다 잔손이라도 말 진짜 왜 이렇게 잔손이들이 많은지 진짜 뭐래도 지X이야 근데 언니들 말이 다 맞아요 사실 나한테도 약간 나한테도 약간 팔이 어딨어요? 바뀌는데 아니야 어머 이거 아니야 나한테는 크네 나한테는 이렇게 컨대 아 블랑크 야 봐 얘 얘 나이 안 살잖아 어머 근데 얘 고급스럽게 하다 어머 검은색 잘 그렸드나 그게 어떤 생각해봐 예쁜데 예쁜데 아니 영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 이게 봐봐 이게 나한테 크긴 하지 딱 맞진 않잖아 솔직히 이거 선물했으니까 이거 몇 분인지 또가 입어보시겠다 이거 너한테 맞겠대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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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기 막 하는 방송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네가 딱 맞고만 뒤에 패드가 남는 건 없어 딱이야 딱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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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 입은 거하고 너하고 달라 딱이야 너가 뭔 소리야 아니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손기가 있는 거고 너한테 지금 딱이야 딱 두 끼가 있어 그래 저거는 영혜 거 두 벌 이건 네 거 아니니? 이 겉모습도 너를 위한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런 전문점에서 내 옷을 왜 줘?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 옷이야 응 예쁜데 어머 옆에 옆모습도 레이스야 얄옷이네 옷이 너무 커요 무 энерг 어머 가방이 분리되네요 전구 한장에서 깨끗 나오나 봐요 정관장이네 정관장 레드백을 받았어 야 정관장 비싼 거 알지 옷을 먹으면 좋잖아 감사합니다 이거 정성이야 정성 너무 감사합니다 옷 너무 예쁘게 잘 받았어요 다행히 사이즈가 많네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예쁘게 잘 입을게요 빨간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새로 언컴했어 안녕하쎄요 블랙핑크 애니엘 아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 이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.